지금 말이죠. 사실 저는 지금 반전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온 원정대 팀으로 약간 승기가 기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웬일이죠? 저는 골프 전후 팀이 팀을 잘못 만난 게 아닌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저의 생각을 역시 뒤집어 놓는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달리 투업까지 끌고 갔었잖아요. 만약에 이 기대를 계속 몰고 간다면 승리를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한때 투업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장동민 씨가 까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오비가 나는 바람에 워너비지만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반전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이 결과가 끝까지 이어질지 여러분. 이게 채널 돌리면 큰일 나겠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결과 궁금하다. 궁금하다. 빨리. 큐. 자 이제 5번 홀입니다. 파스리 홀입니다. 오늘은 피니치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확한 거리를 맞추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2홀 어려워요. 2홀이 왼쪽으로 공이 가기가 좀 쉬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돌아온 원정대 팀의 티샷. 2번 선수. 아 굿샷. 잘 친 것 같은데요. 더 선수. 바람이 안 불어서. 저 공이 과연 나왔을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은 살아있나? 근데 나무를 맞으면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생도사라고 하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준호. 자 핀을 바로 조준할지. 이어지는 골프 전호팀의 티샷. 출발을 오른쪽으로 했는데 훅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 급했는데요. 체중이 좀 아무래도 오른쪽에 많이 나오면서. 그거 봐 내가 130 오래 했지. 왼쪽으로 당기고 싶지 않아서 체중을 오른쪽에 놓고 클럽을 빨리 닫아서 쳐버린 것 같아요. 일단 닫아보시죠. 못 찾았대? 소통하자메. 아 그게 아니 그게 말 한 번 불었어. 완벽했다니까. 소통하자메. 근데 왼쪽으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왼쪽으로 많이 삼키는 거야 지금. 아니 소통하자메. 체로 쫙 좀 열고 칠까? 여기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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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칠 수 있을까? 자 먼저 장동민의 어프로치. 야 이거 큽니다. 이거 크죠? 이렇게 되면 돌아온 원정대 팀이 저 상황에서 플레이를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올리기만 해도 유리하거든요. 자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안 제보 탈출했습니다. 나이스아웃. 와 나이스아웃. 나이스아웃 나이스아웃. 아 뭐 저 정도만 해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아 자 조준호 써두셔시죠. 아 왜 이렇게 소심하죠? 아 내리막이 있군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그렇죠. 이건 좀 소심하지 않나요? 많이 소심했네요. 잘했어 잘했어. 내리막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방향을 골라 안 받자. 더블 브레이기거든? 그래서 우리 많이 안 봐도 한 이 정도? 많이 봐도 이 정도야. 자 이제 이번 선수의 파퍼팅이죠. 안전하게 퍼터를 플레이하는데요. 짧습니다. 선수들이 보는 것보다 내리막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연습생 충분히 하고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 팀은 소통이 깨졌습니다. 자 이제 귀를 닫고 장동민 선수의 보기 퍼트 좋다. 손바!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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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옵니다. 이제 분명히 나와요. 졸며있어. 힘이 맞아서 떨어졌다. 그대로 이를까 봐. 배현스윙 많이 했을래 하지마. 좀 많이 해요. 나오지 않네요. 작발 세리머니. 이어지는 안재만 선수의 보기 펫. 보기 펫이 중요해요. 들어가야죠. 이야 정말 승부를 예상할 수가 없네요. 이야 지금 이러면 표정이 어두운 게. 오버놀에서 투다운이면. 약간 뒤집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파팅을 보여준 골프 전우. 다시 투어. 언니 몇 번째 올이에요? 6번? 6, 7, 8, 9. 네 올라왔네. 내가 딱 했지. 그거 너 거리 남았을 때. 괜찮아 형이 늦게. 어?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 좀 멋있었어요. 방금. 이번에 오비만 안 내면 너무 좋을 거예요. 자 다시. 두어. 두어. 자 6번 홀로 넘어갑니다. 헤디캡 1번 홀입니다. 조준호 선수가 말한대로 연습 스윙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뭔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골프 전우 팀의 티샷. 오 왼쪽으로. 왼쪽이 좀 더 안전하긴 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올라갔나요? 아 이게. 어? 나무 맞았으니까. 아. 봐봐야겠네요. 아 오늘 티샷이 전부다 씨. 스윙을 다 못해주고 있어. 오비인가? 오비에요? 또 오비네. 아이씨. 이 홀이 세컨 지점이 개미 홀이 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클 거예요. 예 장기영 씨가 잘 알잖아요. 돌아온 원정대회. 우와. 역시 위기일 때 더 강해지는 경험이 많은 팀이네요. 스윙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우와. 거리도 많이 나가요. 저희가 굉장히 좁은 지점이거든요. 오절공. 어? 죽었을랬나?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아 이런. 음. 따뜻하지 말고 이거 하나 깨죠. 멘탈이. 나 크리스탈이 돼서 나타났을 때. 형? 아니 누나. 난 이미 깨졌어. 형? 아니 누나. 골프전후팀은 특살티에서 네 번째 샷을 진행하게 됩니다. 와 안전문 선수는 저기다가 어떻게 공공 갖다 놨죠?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정확도죠. 7정도 나옵니다. 앞바람 좀. 여기가 핸디캡 1번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특살티가 167m가 나온대요. 자 이어지는 골프전후팀의 네 번째 샷이죠. 네. 조준호 선수. 오. 드로우가 걸려야 돼요? 걸린 것 같아요. 핏샷. 컸다. 우와. 우와. 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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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5번 아이언이. 야 구른다 구른다. 오. 뭐해요 빨리 가서 잡아야지. 마크 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래도. 골프를 즐겁게 치면. 실력에다가 운까지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우 샷.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돌아온 원정대 팀의 세컨 샷.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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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올라가라요. 우와. 우와. 이것이. 이것이 원정대의 힘입니다. 아. 내려오나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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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덕망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나이스. 자 이번 홀. 이 장동민씨의 퍼팅이 들어간다면 또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자 오늘 퍼트. 성공률이 좋거든요. 보기 퍼트. 지나가게. 아 너무 지나갔죠. 거리 맞췄어요. 이보다 잘 칠 수 없어. 아 훨씬 넘을 걸 그랬다. 더 봐야 되나. 이거 2m 안에 붙였으면 이보다 잘 칠 수 없어. 이제 버디 퍼트. 붙이기만 하면 승기를 가져옵니다. 야야야야야. 뭐. 맛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크게. 오케이. 아 컬 시즌을 드리네요. 바로. 반격에 성공한 돌아온 원정대. 한올 만에 원다운. 자 이제 세월. 7, 8, 9 세월 남았어요. 응? 우리가. 일단 한올만. 한올만 입으면 끝이야. 이번올. 이번올. 손 붙여요. 아니요. 끝은 아니고요. 아 그렇지. 끝은 아닌데.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죠. 진짜로. 그때부터는 비기기만 해도 끝나니까. 자 지금 분위기가. 돌아온 원정대 팀이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긴장감이 많이 풀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2번 선수죠. 티샷. 괜찮아 괜찮아. 어 나쁘지 않은데요. 벙커 넘었죠. 아니. 우측에. 벙커 우측에. 네. 아. 볼을 하나도 못 가. 벙커 전인 것 같은데. 음. 벙커 우측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자 지금 쫓기는 입장에. 돌아온 원정대한테 쫓기는 입장에. 골프 전우예요. 그렇습니다. 주현아 지금 좀 우측이다. 응. 우측에 상관없어. 나 왼쪽 본 줄 알았어. 골프 전우 팀의 티샷. 허리 좋은데요. 오. 마이티 방향으로 아주 잘 쳤습니다. 어. 됐어. 됐어. 내가 네가 지금 딱 본 방향으로 갔어. 응. 응.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오른쪽으로는 절대. 왜 잘 갔는데. 오른쪽으로는 절대 안 간다 생각했어요. 왜 그랬니. 왜 그래. 누나가 엘보가 와서. 샷이 어디 도망갔나 봐. 제모 저놈의 새끼 저거. 누나 엄청 원망하겠는데. 고런 원정대 팀은 90m 벙커 안에서 세컨샷을 준비하게 되고요. 골프 전우 팀은 65m 남은 상황입니다. 야 이거 봐요.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턱이 많이 높네요. 어. 괜찮아요 누나. 잡았어. 응. 긴장하지 마요. 긴장? 나 답답한 거 몰라. 90m 벙커샷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죠? 90m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저한테만 까다롭고. 90m 50m. 네네. 저는 까다롭더라고요. 안지웅 선수 세컨샷 잘 친 것 같은데요? 잘 쳤다. 짧은가? 짧지? 네. 턱이 너무 높았어요. 거의 해변 수준이네요. 그쵸? 마이애미? 네네. 자 이어지는 장동민 선수의 세컨샷. 중요한 세컨샷입니다. 아 자 탄성이 나왔거든요. 이러면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유리한 상황에서 세컨샷을 했는데 큰 실수가 나오고 말았어요. 무슨 러브샷을 쳐. 스쿠핑 해가지고. 아 이거. 아 내가 딴 클럽 세컨. 네. 저기는 프로들도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발은 바깥에 있고 공은 벙커 안에 있는. 아이고. 아 벙커.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거 이러다가. 아 맞다. 타이드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괜찮아. 채 밑에는 들어가는데. 딱 맞으면서 탁 감겼어요. 됐어 됐어. 커도 돼 누나. 올리기만 하면 유리합니다. 올리기만 하면. 안정적입니다. 자 일단 이러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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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돌아온 원정대 팀이. 이번 올에 승기를. 살짝 더 갖고 온 것 같아요. 자 장동민. 네 번째 자시죠. 네. 잘 쳤나요? 아. 커팅 가능. 아 갑자기 조급해지네요. 네네. 자 안정원 선생님 팝업. 붙이기만 해도. 붙이기만 해도. 너무 유리합니다. 싹 싹 싹 싹 싹. 일단은. 컨실드를 받기는 좀 멀지 않을까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조준호 선수가. 조준호 선수가 요거를. 집어넣는다면. 네. 유도하듯이. 매다 꽂으면.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조준호 선수의. 보기 펫. 출발했고요. 보기 펫. 보기 펫. 잘하네요. 와. 근데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교하게 못 맞추겠더라. 괜찮아 괜찮아. 브라운 원정대 팀에. 보기 펫. 야. 이렇게 해서. 네. 양 팀. 타이브가 되네요. 타이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브라운 원정대. 두 팀. 타이브. 타이브 타이브. 사이브 티샷. 내가 모든 것을 담아서 샷을 한겠다. 아 그럼.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승부. 모든 것을 담아 티샷을 날리는데. 투샷. 좋다. 네. 올라간가자. 돌아온 원정대. 버디 찬스. 골프 전우. 온그린. 야 우리 짱동민이 난 너 이렇게 바쁜 거 처음 본다 어? 난 너 그렇게 바쁜 거 처음 봐 치밀한 준비 끝에 버디펄을 시도하는 골프 전후 부담스러운 파펄을 남기고 역전의 기회를 잡은 돌아온 원정대 버디에 실패하지만 파 기록 골프 전후의 중요한 파펄 도라우 원정대 팀이 세월 연속 승리하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야 대단한 제력입니다 조금만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요 장정민은 과연 마지막 골은 어떻게 될까요? 원업으로 역전한 돌아온 원정대 반면 벼랑 끝에 몰린 골프 전후 굿샷! 굿샷! 승리구나 형 우주의 귀재예요 라이만 저는 우주 치면 돼 근데 애매하게 4, 50 남겨주는 게 난 더 싫은데 난 8, 90 남겨주는 게 좋은데 유툴 칠게 한 190 정도만 칠게 그러면 몇 미터 남아요? 한 7, 80? 이 리드를 지켜야 하는 돌아온 원정대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앉아 아 굿샷 끊어친다 끊어쳐 걔들 190이죠? 어 183 9번 지속 9번? 그러면 70대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아니 맞바랍 때문에 9번 주세요 9번 골프 전후의 중요한 세컨샷 아 좋아 굿샷! 나이스 골프 전후 역시 비슷한 곳에 앉아 뭐 잠깐만 얼마에 친 거야? 맞바랍 때문에 너무 짧게 가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네가 딱 100 정도 남았을 것 같아 운명에 굽어놓을 승부 과연 그 결과는? 골프 전후 팀은 서드샷이 100미터 남은 상황이고 돌아온 원정대 팀은 80미터가 남은 상황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세 번째 샷입니다 딱 100쯤 낼 것 같아 아무래도 쇼게임과 퍼팅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앞바람까지 82미터에 앞바람까지 해서 90 90? 앞바람이 세 위에는 의외로 세지? 저 나 피팅 잡으려고 하는데 피팅 몇 미터? 원래 100인데? 오케이 나 빼 나 빼? 응 준현아 지금 너무 왼쪽이야 다시 한 번만 봐봐 좀 더 뒤에 와서 봐봐 지금은? 괜찮아 좀 왼쪽이긴 한데 괜찮아 자 골프 전후 팀의 네 세 번째 샷 에이밍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아 보여요 굿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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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동민 선수 지금 표정이 밝아졌고요. 부담을 갖고 세 번째 샷을 하게 됐습니다. 2번 선수 세 번째 샷! 굿샷! 부담이 굉장히 될 텐데요. 이 팀도 굿샷이 나왔어요. 어, 올라왔어요. 아, 좀 먼데요? 근데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온이긴 해도. 또 붙이잖아, 바로. 무조건 지금 다 오케이야. 그러니까요. 저렇게 해야 스코어 주나 봐요. 도랑 원정대 팀은 지키기만 해도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조금만 더 던졌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밀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그럼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재모 선수의 퍼팅 결과에 따라서 장동민 선수가 받을 압박감. 아, 재밌는데요? 네. 이 퍼트를 붙여버리면 부담이 굉장히 되겠죠? 그렇죠, 그냥. 그러면 장동민 선수는 온갖 압박을 다 받게 되겠죠. 돌아온 원정대 팀에 먼저 시도하는 버디 퍼트. 네, 8강전으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바로 직행하게 될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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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퍼트를 잘 친다. 우와, 너무 잘 친다. 우와, 너무 잘 친다. 우와. 와, 역시 퍼트. 와. 이야, 귀재야. 귀재가 땀이 썼네요. 네. 아아. 아이, 저기서 또 어떻게. 아니, 몇 미터 퍼트를 저렇게. 이야. 와. 이거 못 놓으면 끝이네. 응. 근데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아니요, 아니요. 밀 거면 못 본다니까. possibly. 야, 이거 진짜 뭐. 장동민, 오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파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배. 자, 골프 전원 팀은 이 홀을 이겨야지만 연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약하면 안 돼. 짧은 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장동민 선수의 버디 퍼트! 장동민. 장도빈, 장도빈! 내가 조금만 더 본다 했잖아. 와, 진짜일깝다. 내가 조금만 더 본다 했잖아. 이거는 힘 조절 미스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기떼 때문에도 맞고 돌아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기떼를 빼고 쳐서 써야 되는데. 와, 너무 아쉽다. 와, 정말 잘 쳤는데. 근데 장동민 진짜 많이 늘었네요. 이게 딱 내가 보이는 라이가 있잖아. 이번 선수가 설마 이걸 놓치지는 않겠죠? 네, 이걸 넣으면 바로 8강으로 직행합니다. 2번 선수예요. 팝펫? 이렇게 해서 돌아온 원정대 팀이 8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도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우리 골프 전우. 네네. 우리 골프 전우 팀, 너무 오늘 멋진 모습 고마웠습니다. 16강 제7경. 돌아온 원정대. 원업 승리. 8강 진출. 자유자. district 3강부터 1강으로 진출. 우리 골프 전우 팀이 anytime něco 가κα stops. 보ação백 전우. 조화를 위해igan along. 많이 뛰어etas. 북드라이gg map. қ RO厨基 oftentimes 200원이 vast. secular제 3강으로们 선정 plantefia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